양선불교 현지사 자제 만연 받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의사 신도 불자님 그리고 이 나라 불교 신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는 마음으로 지극한 신심으로 오늘을 봉축 봉축합시다 봉축설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의 빛의 30 이상 인격적 불신 그러니까 오늘만 모신 불신 모습과 몇 가지 의실력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려 23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해온 영산불교 현지군 큰 스님들 직감한 말을 바탕으로 합니다 화음경이나 사익범천 소문경 등 여러 경전의 표현같이 절대계에 계시는 불신의 몸은 백천억 다이오타빛 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는 30 이상 80정호 이상이고 양눈썹 미간에서는 다이아몬드 가슴은 만자 그리고 정수리 눈 등 부타의 몸 열 군데에서는 서로 다른 광명을 놓습니다 불신에서 백천만 개의 해와 다르 빛을 초월한 광명을 내신다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히말리아의 초이 지금 2000년 이상을 살고 있다는 그리스도 바바지 같은 초이는 자기 몸에서 10억 킬로와트 빛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 빛 광명에 천만억 분의 일도 못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무량광도 아닙니다 백억 광년의 천만학적 거리를 잠깐 사이에 이동하시고 불신의 몸에서 내는 빛을 수천억도 그 이상의 열로 순간 바꾸어서 가상적을 포위 조여들면 재가 되어버리더므로 항복을 안이할 수 없었습니다 8만 4천 가지 이상의 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백전의 나유타빛 광명이 있습니다 각 빛 줄기마다 이름과 기능이 다르다고 경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급을 두고 그 이름과 신통한 능력을 말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입니다 이건 진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불가상의 한 부처님만 빛 무량억종각으로 공, 즉 우주 본체와 한몸이 되셨기에 불국토를 창조, 파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만이 중생의 지중한 죄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한몸이 된 빛의 청정법인 그리고 무량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유실력, 원력 등을 구족하신 원만 모신불 모든 삼계중생의 원을 따라서 나투어 다시는 수천억의 화실을 내기도 하시는 부처님의 삼매디나 정신적인 이득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삼계의 왕이오 우주의 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혀 부처님을 모르는 세상이 부처님은 없고 마음이 부치라고 하는 세상이 부처님의 실전과 실체를 밝히는 것은 모두가 신심을 갖고 귀해했으면 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됐으면 바라서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세상에 부처님은 계신다고 무화속 연대계의 산속강세계에 계신다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렴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전에 우주 최초로 그것도 스승없이 불가를 정하셨습니다 즉 구원실성하셔서 불신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삼계의 부타와 보사를 내셨습니다 부처가 되면 천만억 아슨지 색깔 광명의 삼십 이상 팔십 종호의 인격적 불신으로 미래제가 다하도록 멸도하지 않고 절벽에 비추난화에 계시면서 시방 불국도 중성을 교화 제도하신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대우주 본체와 한몸이 되셔서 법신과 보신 화신 삼신을 구조하시고 그런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는 가령 화음 팔찌상의 불택 보살들이 강가에 모래소만큼만 타고 치고 이들 보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사유한다고 해도 결코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법화경 방편분에서는 그이 쓰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과문의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인도 북부 가빌라국 정반왕의 아들님으로 사람만 받아오신 탄강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삼계의 모든 부당님들이 오늘 봉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실존과 그 유상 무한한 위실력, 신통, 원력 등 부처님의 실체를 모르면 불교가 우주적 진리의 배타정도임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불의 상신, 정전법신, 빛의 인격적 불신 곧 원만 보시니 천백억 과신을 모르면 부처님이 우주주인임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삼계의 부처를 내신 스과문의 부처님은 실존과 실체를 정법교단 은산불교 현의사 자제의 마녀는 세계불자들 앞에 가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구촌에 몸바다 나신 사람 모두에게 부디 부처님께 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지난 날 여러 과거생에 지은 지중한 주요업장을 부처님 전에 참여하십시오 태산만한 업장은 부처님밖에 소멸할 뿐 천하에 없습니다 불교 우주적인 기후를 지키십시오 최소한 5개 십선을 지키고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사과문의 불 직명 연불하십시오 연불이 정법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성중 알아안되어 윤회생사를 끝내고 삼계 탈출 보살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라암까지입니다 부처님은 하필 곧 탈액이 아니면 삼계 탈출 보살이 되어 극락하고 생활할 수 없습니다 세구의 지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생사관 사후 세계는 있습니다 저세상은 있습니다 지옥 극락이 있습니다 명산불교의 생사관은 완벽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육도윤회전생 소위 삼세윤회업버스런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신구이로 짓는 업 업무성줄 부대하십시오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옵니다 선행낙과 악인고가 되는 인과법은 우주이치요 우주법칙이요 우주진리입니다 대사중죄 그러니까 생명을 많이 도죽인 대살죄 대음죄 난접하게 음행사음을 많이 한 죄 대망어죄 큰 거짓말을 한 죄 대도죄 나무 물건을 크게도 많이도 훔친 죄 이 대사중죄와 정법 배선죄 정법 불법의 비방 부처님과 부타를 모독하고 능매라 부처님 정법 조단을 팡매시키는 행 눈문 중순을 오도하는 말 등 이러한 큰 죄를 지으면 우주법으로 오무간옥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근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을 지나도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공의 법을 공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았으면 반드시 그때부터는 무화행과 보살행으로 흠이산만한 복덕을 짓는 것이 어떠합니다 혹은 많은 부타님들께 공양주린 후에 나야 부처님을 베럽고 부처님과 피로 절대게 자기 불신을 얻어서 부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력수행으로 깨친 것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부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나의 본체는 인간의 본체는 인격적인 영혼체랍니다 이 또한 서구지성인들이 알고자 하는 인간 영혼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얼굴 모양이 서로 다르듯이 영혼체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그 사람 영혼체는 그 사람 육신의 모습과 물론 닮은 꼴입니다 영체는 내 영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영체설 이것은 각 영체의 특성과 본체계와 현상계를 아우려는 본체계의 실체라는 것을 이미 붙다는 메시지에게 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 바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중생한 육도에 은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윤회의 해탈을 주체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아트만은 비인격이고 다친 구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윤회의 주체가 못됩니다 따라서 무화윤회설이 아닌 영산불교의 유화윤회설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불교는 소위 왜곡된 무화설 때문에 인도 땅에서 망한 사실을 아시죠? 이것은 참으로 신심이 돈독하고 현명한 불교도들에게는 천추한으로 남아있습니다 무화설은 불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막가한 인도 종교인 힌두교에 당당하게 맞서게 된 불인멸 후 1800여 년간을 무섭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 고유 본질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업과 윤회 해탈 윤회 생사에서 해탈 가능케 하는 연기법과 사상자 그리고 판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충분하진 못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힌두교에 힌두교에 밀려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화라부자들은 재범무화라는 말에 충실하고 힌두교의 윤회 윤회설과의 차별을 시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왜곡된 무엇을 즉 윤회하는 실체 주인공이 없어도 윤회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영혼체 같은 인간 본체 알맹이가 없던 그럼 지옥도 없고 사후세계도 윤회생사도 없는 알고보니 불교는 허무한 믿어서는 남들 큰일날 종교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불교는 인도 땅에서 설자리를 잃고 힌두교에 흡수당하고 종말을 구하고만 것입니다 학자들은 불교가 사라진 원인을 이슬람 세력의 침묵을 드립니다 객관적 외부 조건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뿌리가 괜찮으면 결코 멸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제기하는 법입니다 윤회생사의 주인공 알맹이 인격적 자기 영혼체 이것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는 또 해탈라면 갈 수 있는 본체 곧 보살 정토 나아가 붙다가가는 모아 속 제의 덕에도 있다는 그리고 우주적 권력인 타격 부처님의 가필 뱁을 불러오는 연불 수행법을 연불 수행법을 주장하는 만자불교 영산불교가 만약 그때 있었더라면 폐망에 쓰라린 고배는 절대 없었을 것은 물론 지금쯤 세계를 불국토화시키고도 남았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 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왜곡된 모아로는 불교 정설로 특세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한단 말이죠 현명하신 신심있는 불자 여러분 아니 국가와 법 또 만자불교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정법불교가 허감으로써 국력은 신약이 됩니다 평안한 유지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보살님들의 보살핌 하피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 다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아의 뜻은 현상계만 국한시켜야 합니다 현상계의 실체 없음을 의미합니다 현상계의 모든 법은 인연 가하업이어서 그 실체 없습니다 재법무아는 훌륭한 깨달음에서 통찰하신 우주법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아론자들은 재법무아라는 문제의 억롱이고 이를 현상계를 넘어 저 본척에까지 확대 해석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불보살도 없고 영혼 저 따윈 말할 것도 없고 신두교의 아킬레스건 이라고 하는 범브라만도 앗더만 나의 실체 앗더만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욕도도 없고 윤회생사까지도 신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대망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앗더만이란 실체가 있어서 크게 윤회의 힌두교 논사들의 주장은 일리나 있습니다 그들의 세찬 손라기 반격에 크게 이론적으로 압도당해서 심심이나 오온 아래식이라고 하는 실체가 될 수 없는 실체가 될 수 없는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무와의 윤회를 주장하는 당시 불교 무하로는 당연히 지압당에 망하는 길로 치닫고 만 것입니다 이에 영산불교 전법교단에서는 대반절반경에서 말하는 만자불교에서는 소위 무하론자들의 무하위원회서를 사설이라고 단정 이를 세계불자들 앞에 당당히 전명하는 바입니다 유원회의 주체는 실체라야 하고 또 인격적이라야 됩니다 인격이라야 됩니다 또 그 사람 거짓 몸뚱이 원행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층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힌두교 아트만우 유하위원회설 역시 우주입법에 반하는 반쪽자리설로 기정합니다 아트만이라고 실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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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가 가능한 데는 오른발입니다 만은 아트만은 범의 한 조각 한 파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격도 아니고 다층 구조로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본체도 아니어서 사실상 유해의 주체가 못된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이 됩니다 부안하겠습니다 영혼체로 하는 본체가 유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맬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체가 바로 유해의 주체임을 연산불교는 세계 불교 사상 처음으로 이를 만방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생들에게 나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의를 짓지 말라고 하는 실천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뚱이를 나로 내 것으로 알고 유해의 집착 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욕심을 풀이다 보니 짓는 것은 죄 뿐이고 결국 악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이는 나가 아니다 내 것도 아니다 그런 나라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화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부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무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사바의 인신을 받아낼 때 그 제자를 부처 만들어 상적광색의 신을 만들어주신 후 삼계 부타님들 앞에서 불의 인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밀장이어서 대소승 경전 어느 걸 봐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응산불배사라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부처님의 인가가 없고 그 제자의 불신도 없고 그렇다면 부처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짜불이고 부처가 한 세대 그러니까 약 30년 기간 동안에 내가 부처라고 다섯 명에서 열매가 나올 겁니다 출세한 부타는 자기의 견철을 세상에 내놔야 됩니다 사자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불탄절을 맞아 삼계의 모든 부타님들 때서 광림해 주신 이 자리에서 미중의원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우주적 진리 모든 윤회 중성이 구제받을 수 있는 영산불교 사상들을 간추려서 그리고 팔정도 석가모니불 진명년불이 보살되고 부타가 되는 유일한 정법수행임을 여러 불자들에게 아니 지구천 모든 사람들에게 힘주어 체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생도 다음생도 아니 영원히 미대자가 통하도록 윤회를 벗어나 불퇴진의 보살 되어서 극락에 왕생해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00세에 만자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정법교단 영산불교 현지사 자제 만연입니다 나무사가모니불 나무사가모니불 나무삼계지존 구원실성 사가모니불 영상이 맘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